안녕하세요 파고다 아일치 메리츠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캠브리즈 아일 세븐틴 제너럴 리딩 대식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오늘 다룰 내용들 간략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아 근데 뭔가 좀 이상한게 보실거에요 보통은 순서대로 문제를 제가 정리해 놓는데 오늘 좀 달라져 있죠 그 이야기에 대해서 뒤에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건데요 여러분 테스트 2 부터는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테스트 2 부터는 이제 테크닉을 적용해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그저 좀 배워볼 거에요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트루포시나 깁은 그리고 매칭 패러브 유형을 볼 거에요 자 문제풀기 넘어가서 그 다음에 오늘의 필수 암기 아이템 그라마 포인트 업까지 해서 마무리 보겠습니다 넘어가시면요 어 좀 새로운게 나왔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기 문제 유형별 난이도 라고 적혀 있는데요 보시면 easy서부터 difficult 까지 적혀 있습니다 중요해 보시면 여러분 익숙하신가요 컴플레이션 트루포시나 깁은 멀티풀 헤딩 매칭에 이르기 까지 여러 유형들을 많이도 별로 쭉 정리를 해 드린 거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억하시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문제풀이 시간 줄이기 팁 여러분 이제 문제를 푸실 때는요 순서대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든 줄여서 문제를 한 번이라도 더 꼼꼼히 봐야 하는 게 IELTS 점수를 올리는 포인트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같은 섹션에 여러 유형의 문제가 나올 경우 비교적 뭐부터 쉬운 것부터 먼저 풀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정확히 많이 푸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저희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는 매칭 패러그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트루포시나 깁은이 나오는데 난이도표 보시면 뭐가 훨씬 더 쉬워요 여러분 트루포시나 깁은이 쉽죠 그러면 얘 먼저 읽고 얘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매칭으로 넘어가시는 거에요 이렇게 풀어도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넘어 볼게요 6서부터 14번 이었죠 Do the following statement agree with the information given the text on page 42 라고 해서 42쪽에 나온 내용과 아래 있는 주장이 일치를 하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트루포시나 깁은 유형 익숙해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보시면서 기억해 주세요 자 점수업 전략입니다 트루포시나 깁은의 의미의 필수입니다 이전에도 한 번 봤었는데 여러분 이 보라색 부분이 중요하죠 트루일 땐 내 반응이 어때야 한다 맞다 나 그거 지문에서 봤다 라는 내용이 나와야 하고 false일 때는 아닌데 나 그거 지문에 봤던 내용이랑 다른데 그 내용 아니라 반대 내용 하던데 하고 반박이 가능해야 합니다 낙기분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 문제 일치하는 내용이 없어야 하고 유튜브가 불가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응이 어떠하다? 모르겠어 아 이거 진짜 나 본 적이 없는데 기억이 없어 라는 반응이 나와야 한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우리 6번부터 풀어볼까요? 6번의 키워드 먼저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It is illegal to cycle after sunset without bike lights 라고요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해가 지고 난 후에 이 빛 없이 자전거를 타는 것이 어떠하다? 불법이다 라고 얘기가 들어가는 거였어요 이 내용 어디에서 찾았느냐 여기 있었죠 여러분 paragraph 1이었습니다 You must have approved front and rear lights that are lit, clean and working properly when cycling between sunset and sunrise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와 언제 사이에요? sunset 이란 단어가 여기 있었죠? 해가 지고 난 후와 해가 그저 다시 뜰 때까지의 시간동안은 이 자전거를 탈 때 아주 깨끗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작동하는 그런 앞 뒤에 그저 불빛이 딱 켜져 있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게 법적인 의무성이 있는가 라고 해서 봤더니 자 It is no defense to say that it was past sunset but not yet dark 선셋은 지났는데 아직 어둡지는 않았어요 이런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네요 이거예요 The legal lighting obligations 여러분 저희 뭐예요? 법적 의무라는 거예요 불을 켠 의무 For cyclists are determined by sunset and sunrise times 이 해가 지고 뜨는 시간에 의해 정해지는 거지 어둡다 뭐 밝다 이게 아니랍니다 결국엔 여러분 뭐예요? 그냥 그냥 이거 규칙이 아니라 의무였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맞습니다 여러분 불 안 키고 그러면은 일리걸 불법이에요 라고 하면서 답 보였던 true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true force 낙기면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7 8 9 10 이 뒤로 쭉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7번 볼까요? Front and rear lights can be attached to the rider 라고 하네요 여러분 저희 앞에 뒤에 붙이는 이 불빛을요 어디에도 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타고 있는 그죠?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 붙일 수 있다라고 얘기가 들어가네요 그렇구나 Front and rear lights 그쵸? Attached rider 하고 봤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서 pair of two 쯤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Cycling UK skies to cycling regulations explains the road vehicle lightning regulations in detail 더 상세하게 설명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But 그러나 중요한 얘기 나오네요 In summary 짧게 유혹하자면 You need a white light at the front and a red light at the rear 라고 해서 하얀색 불빛은 앞에 빨간색 불빛은 뒤에다가 둬야 한다고 하는데요 Visible from the front and rear respectively 라고 해서 앞뒤에서 각각 보일 수 있어야 하며 And fix your bike 어디에 딱 고정이 됐어야 한다? 자전거에 고정을 해놔야 한다는 거예요 A light obscured by a saddleback isn't legal And neither is a torch on your head 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새들백 옆에 이제 가방이라던가 아니면 머리에 그쵸? 있는 돌치는 뭐다? Legal이 아니다 까지 연결이 되네요 자 몸에다 붙이면 된다 안 된다? 딱 어디에만 붙여야 한다? 바이크에만 붙여야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False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저희 8번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8번은요 그죠? 요 내용이랑 연결이 돼요 우리 아까 방금 읽었던 A torch worn on a cyclist's head 머리에 썼던 그 앞에 있는 전등은요 Must be white 하얀색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분명히 여기 white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나 이 단어 보고 이 단어 봤기 때문에 라고 하는데 얘랑 얘랑 지금 연결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아는 건 머리에 torch를 붙이는 건 illegal이다는 사실이지 그게 반드시 하얀색이어야 한다라는 거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화이트는 자전거에 갖다 붙이는 거지 얘는 모릅니다 자 그래서 얘 답 뭘로 가야 한다 모르니까 딱 기분 이렇게 보실 수 있었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뒷건 좀 더 빠르게 볼게요 9번입니다 There are some legal restrictions on flashing lights 여러분 당연히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야 flashing lights가 되겠죠 그리고 아 여기에도 법적 제재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flashing light 하고 옆으로 넘어갔더니 pair of three 였습니다 The regulations also allow, also now allow flashing lights를 허락한다라고 해요 그죠? 법적으로 허용이 되네요 Provided they flash between 60 and 20 240 times per minute 이라고 해서 1분에 60번에서 240 그죠? 번 정도 깜빡깜빡 거린다면 괜찮다라고 하는데 provided with your job 여러분 옆에다 적어볼까요? if 만약에 그죠? 만약에 요것만 된다면 그러면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뭐요?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어요 요만큼 해야지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 뭐였다? to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넘어가서 10번 볼게요 Reflectors are most commonly available in packs of four 라고 하네요 여러분 이 반사 우리 자전거 타다 보면 뒤에 이렇게 반짝반짝 반사되는 거 보이시나요? 불은 아닌데 그쵸? 자 그래서 얘는 가장 흔히 네 개로 묶어서 판다라는 거예요 아 그런가? 하고 봤어요 자 우리 reflector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페달 reflector가 있는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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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데 제가 필요한 건 네 개라는 숫자가 필요하거든요 자 보고 보고 계속 계속 내려왔는데 우리 네 개라는 단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개라도 있었느냐? 없습니다 숫자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게 네 개로 오는지 뭘로 오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를 적용해서 바로 뭘로 가는 거였어요 낙기분 이렇게 연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11번입니다 Reflective hill strips are loud instead of pedal reflected Reflectors 라고 하네요 자 3에서 계속 연결된 내용에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같이 보는데 이 반사되는 그쵸? 우리 이렇게 페달 타는데 그 뒤에다가 그쵸? 이제 그 반사되는 종이 같은 걸 이제 스티커를 붙여 놓는 거예요 뭐 대신에? 페달 reflector 대신에 종이 같은 거 붙여 놓는 거 괜찮다 라고 하는데 볼까요? common sense might suggest that a reflective hill strip or ankle bend could replace an amber pedal reflector 우리 보편적으로 common sense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요거를 그쵸? 요거를 reflector 대신에 쓰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대요 but 중요한 얘기는 항상 버티에 나오죠 unfortunately 이 안타깝게도 부르기도 these do not meet the legal requirements 여러분 저희 뭐예요? 법적 그쵸? 규범에 준수한다 못한다? 못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llowed instead라뇨 그건 아니죠 하면서 11번에 답은 뭐였다? false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unfortunately legal requirement 안 된다 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12번입니다 the law concerning the design of pedals is unsatisfactory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에 대한? 그쵸? 이 페달의 디자인을 디자인과 연결된 법이 뭔가 만족스럽지 않더라고요 디자인이 중요한 키워드겠네요 하고 들어갔어요 자 계속해서 우리 여기까지 읽었었는데 더 내려올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붙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이라는 얘기가 여기 있었으니까 여기가 중요하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these pedals 시작 these pedals are not designed with enough space to accommodate reflectors and make this an area of registration in need of change 라고 합니다 오우 약간 여기 착하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볼까요? 여러분 이 페달들은요 어떻게 디자인이 됐냐면 이 reflect를 accommodate 하면 수용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reflector를 갖다가 붙이거나 뭘 할 수 있을 만큼의 자리를 남겨놓지 않은 채 디자인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뭘로 만드냐면 뭔가 변화가 필요한 그죠? 규제 분야로 만들게 된다라는 건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건 지금 상태가 만족스럽다 안 만족스럽다? 만족스럽지 않다 그 얘기가 그래서 바꿔야 돼 이라고 연결이 될 수 있으면서 답이 뭐였다? 맞습니다. true가 답이었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13번입니다 Cycling during the daytime is safer than cycling at night 라고 합니다 낮에 타는 게 밤에 타는 것보다 안전하다 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보통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우리의 상식과 글의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글의 내용을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봤더니 Unlike with other vehicles 다른 그죠? 차량과 달리 Light are not a legal requirements for cyclists when there is seriously reduced visibility during the daytime 이라고 합니다 낮 시간에 낮 시간에 정말 잘 안 보이는 임에도 불구하고 불빛을 켜 놓는 게 법적인 요구사항은 아니래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게는 Although we wouldn't recommend cycling through dense fog without lighting up 이라고 합니다 물론 물론 그죠? 아주 그 안개가 촘촘히 껴 있는 그때 아주 자욱이 껴 있는 그때 불빛 없이 자전거를 타는 걸 그렇게 제한하지는 않을 거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밤하고 비교를 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다른 날이랑 비교를 한 것도 아니었고 밤에 대한 내용이 애초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데이타인만 있죠? 비교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낮 기분 들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괜찮으실까요? 14번으로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14번 문제였습니다 It is against the law to cycle in daytime fog without lights 라고 해서 불빛 없이 낮에 안개가 자욱한 때에 자전거를 타는 것은 불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Against the law, 불법이에요 without lights 라고 했는데 우리 방금 읽거지 않았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잘 기억해 보니까 lights are not a legal requirement 여러분 저희 낮에 탈 때 불 키는 거는 그건 뭐다? 법적인 의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불 안 키고 이렇게 안개 끼인데 자전거 타라고 제안하지는 않을 거래요 이건 제안하는 바고 권장 사항이지 의문은 아니다 against the law 아닌데 라고 하면서 false로 들어가는 문제였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해서 true false not given 문제를 마무리 해 봤어요 자 여러분 이제 넘어가세요 matching paragraph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matching paragraph은요 지문에서 문제로 내려가는 문제 유형이에요 자 그래서 지문을 꼼꼼히 읽으면서 하나하나씩 문제를 찾는 거지 어? 나 이 키워드 갖고 잡아 들어가야지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제가 순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자 문제의 키워드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지문에서 키워드를 발견할 때마다 두세 단어로 정리하실 거예요 근데 이 지문 어디서부터? 처음부터 천천히 읽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리한 내용과 일치하는 답안 찾으실 텐데요 여러분 여기요 자 키워드 체크하실 때 기준은 뭐다? 내가 이 단어만으로 문장 유추가 가능해야 하는지 보시는 거고요 이 세 가지는 고유명사, 숫자, 용어였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넘어가서 우리 matching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문단이었어요 A문단 A문단을 보면서 천천히 내려갔던 거였어요 I know properties라고 해서 여러분 저희 이 글 전체가 뭐였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에 대한 얘기였어요 중개업소들에 대한 얘기였는데 자 일단 A문단은 이 이름을 가진 중개업소에 대한 얘기네요 With over 50 years experience 50년 경력이 있대요 We offer comprehensive sales and letting service 라고 해서 이 포괄적인 판매와 그 다음에 뭐 뭐 집을 대여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Our firm has been based in Shipton Street since its foundation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 얘네는 언제부터요? 요거를 이 회사를 만들었을 때부터 어디에 계속 있어 왔다? Shipton Street에 있어 왔다 라는 내용이었죠 아 우리 문제를 봤을 때 이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위치해서 올라가니까 3번이었어요 The agency began business in its present location 지금 이 장소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그죠? Since its foundation 파운데이션 부터 여기에서 계속 있어 왔다 베이스 해 왔다 라고 연결이 되면서 3번에 다 뭐였다? A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비문단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Danesdale agency 라고 적혀 있네요 여기 또또 읽으면서 정의를 할 거예요 As soon as you walk in our door 우리 그죠? 들어오시면 우리 그 agency 들어오시면 We will make every effort to find the right flats for you to rent 여러분들이 빌리고 싶은 아파트를 찾는데 모든 노력을 그죠? 다 쏟아 부을 거예요 Everything we do is based on good practice You supply written references and pay the rent on time And in return we'll visit the property every 4 months to ensure it is maintained And that any necessary repairs are done 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이제 좋은 연습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은요 우리에게 신원보증증증명서를 주시고요 그요 그리고 이제 pay rent 해서 여러분 저희 당연히 집세를 제때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저는 이 뭐 여기 이제 집을 빌렸잖아요 집에 매 4개월마다 방문해서 모든 게 다 잘 유지되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고칠 필요가 있는 것들이 다 되어지는지 이런 거 확인해 드릴게요 라고 얘기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들어가는 건 이거였죠 이 supply written reference 이거 보이시나요? 그죠? 이 단어가 이렇게 연결이 됐던 거였어요 The agency expects customers 라고 합니다 당신이 마련해 주세요 customer였죠 provide letters of recommendation 이라고 해서 추천서를 조금 받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신원증명서라고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이 사람 믿을만한 사람이에요 하고 추천서 적어놓은 걸 가져오세요 라고 얘기가 들어갔던 거였어요 1번에 다 그래서 비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볼게요 세문사연입니다 Jake's Food Properties이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As a family run business with over 20 years experience in the property market 이라고 해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 20년 경력이 있는 가족 회사라고 해요 We pride ourselves on treating every client with kindness and consideration 이래서 모든 고객들을 친절히 대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 landlords on our books have been selected with great cash so that you can be sure they will look after your interests 라고 하네요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보통 세입자가 뭐를 해야 돼요? 이런 내용이 나오다가 갑자기 누가 나오기 시작해요? Lendlaws 아 저는 이 단 되게 좋아하거든요 집주인이요 집주인 그죠? 자 집주인들이 그죠? 우리 이제 책에 있는 그 리스트에 있는 집주인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선택이 되었대요 그래서 당신들 세입자들의 관심을 조금 세세히 돌봐줄 수 있도록 선택을 했다라는 얘기였고 그 내용이 뭐랑 연결이 됐었다? 5번에 있었던 이 얘기였죠 The agency carefully chose 그죠? 아주 고심해서 골랐다라는 거예요 The property owners, Lendowners 가 이렇게 들어가네요 자 그래서 5번에 답이 무엇이었다? 그렇습니다 C가 답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었어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D문단으로 내려갔습니다 그죠? Cusama letting 이라고 하는데요 Our highly experienced team works had to provide peace of mind for both tenants and landlords 라고 들어가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희 works hard라는 거 무슨 뜻이요? 열심히 일한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 팀은 열심히 일하는 건데요 테넌트가 이거예요 세입자예요 세입자를 어렵게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거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모두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요 James Catering our customer liaison officer 이라고 하는데 아 이거 좀 어려운 단어가 있네요 liaison officer는 연락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Is always at the end of the phone to answer any queries you may have 라고 해서 Query는 question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요청사항이 있다면 그분이 항상 그죠? 연락을 기다리고 앉아서 모든 대답을 해 주실 겁니다 라고 했고요 We also have an administration officer 그죠? 이걸 행정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Who deals with contracts, rents, and personal queries 라고 하네요 자 뭐 개인적인 질문이거나 아니면 렌트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계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담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직원들이 뭘 하는지 정리해 놨고요 이 내용이 뭐랑 연결이 있더라? 4번에 있던 employees 직원들이 Have specific roles, 특정한 역할이 있습니다 At the agency 라고 합니다 직원들이 특정한 역할이 있었죠 자 그래서 4번의 답은 D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2문단이었습니다 Let fill letting 이라고 들어가는데요 While the main objective of some letting agents is to get as much money as possible for their properties 라고 하네요 자 몇몇 이 부동산 회사의 주된 목적은 주된 목적은 그들이 파는 물건으로부터 최대한의 수익을 얻겠다 이지만 We aim to secure a fair deal for tenants and a trouble-free service for landlords 라고 하네요 여러분 저희 뭐에요? 꽤 공정한, 공정한 계약가 그 다음에 세입자들에겐 공정하고 그리고 이 집주인들에게는 문제가 별로 없는 아주 막 신경 쓸 일이 없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삼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We use modern marketing techniques that include price comparison for similar properties with other agencies in the area so that you can make a fully informed decision 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내용인가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자기네가 정말 이 최신식 마케팅 테크닉을 사용한다라고 해요 자 근데 그게 뭘 포함하냐면 가격 비교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부동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비슷한 그죠? 이런 뭐 아파트나 아니면 이런 부동산 그 집 종류들을 비교할 수 있어서 나중에 완전히 그 정보를 가진 채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해요 자 그 얘기에요 다른 부동산들이 가진 가격도 이 사람들이 그저 알려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The agency provides certain information on properties held by its competitors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네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면 결국에 무슨 뜻이에요? 자기랑은 뭐다? 이제 경쟁을 하는 경쟁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2번의 답은 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문제를 다뤄봤고요 저희 넘어가서 grammar points up 확인하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수 암기 아이템입니다 grammar points up paragraph D에서 나왔었던 문장이었죠 James Catering, our customer reason officer, is always at the end of the phone to answer any queries you may have 라고 들어갔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집중하고 싶었던 건 이 부분이었어요 커마 커마였습니다 여러분 커마를 사용한 구절의 삽입인데요 문장 내의 삽입구 또는 삽입절은 앞뒤에 커마를 넣어서 구분하며 보통 커마 안의 내용은 앞에 오는 명사를 수식한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James Catering을 꾸며주는 내용을 여기다 쏙 커마를 사용해서 집어넣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석하실 때는요 여러분 얘를 뺀 상태에서 James Catering은요 라고 한 다음에 나중에 붙이셔도 괜찮은 부분이에요 라고 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오늘 처음으로요 그죠? 난이도표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익숙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직은 근데 앞으로 이제 계속 적용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트에 있는 여러분 난이도를 찬찬히 살펴보시고 아, 쉬운 유형이 어떤 거다 라는 걸 좀 정리해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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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الل